안녕하세요 펭귄뱅재널의 펭귄 펭귄입니다 네 맥케이스 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우리나라에선 그냥 맥케이잼이라고 하죠 근데 맥케이스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맥케이가 만든 가족들의 성이고요 이 형제가 만들었대요 그래서 둘이기 때문에 S를 붙여서 맥케이스라고 해요 네 형제를 말하거나 아니면 그 가족 전체를 말할 때 맥케이스 암튼 뭐해도 뭐뭐뭐뭐 쓰라고 하거든요 네 암튼 다시 돌아와서 네 이 잼을 보면은 네 이것도 스코틀랜드 거네요 제가 좀 전에 스코틀랜드 숏브레드 영상을 만들었는데 네 이건 또 스코틀랜드 거고 음 일단 한번 볼까요 블루베리랑 그죠 블랙커런트죠 블랙커런트라고 하면 좀 와닿지는 않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와인 맛을 표현할 때 네 블랙베리도 많이 쓰고 뭐 플럼 뭐 기타 등등 이것저것 막 얘기할 때 블랙베리도 쓰지만 블랙커런트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게 유럽에서만 나는 어떤 그런 과일이거든요 우리가 블루베리는 알잖아요 이게 블루베리죠 그리고 더 진한 색깔의 이 조금조그만 애들이 다 블랙커런트라고 블랙커런트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잼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프리젤브라고 되어 있죠 제가 제 지난번 영상에도 제 몇몇 영상에도 나오는데 프리젤브라는 거는 잼이긴 잼인데 좀 더 진한 형태 덩어리가 좀 더 청크 덩어리가 좀 큰 거를 프리젤브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잼 그 다음이 젤리에요 젤리는 좀 더 묽은 타입으로 해서 굳힌 걸 젤리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방식을 고수해서 만든다는 어고고 어떻게 봐야 될까나 네 여기 카퍼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카퍼팬 그죠 카퍼팬이라고 하면 이게 그 자기네 그 팬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어떤 프라이팬에 우리가 말하는 그게 아니라 팬이라 그러면 그냥 그런 냄비를 다 팬이라 그러거든요 그 통통 충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카퍼라 그러면 이제 이게 구리 잖아요 그래서 구리로 된 어 구리로 된 그 냄비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 낸다 자기네들의 전통 어떤 그런 방식으로 그 말이고 음 어 일단 한번 웹사이트랑 볼게요 맥케이스 웰컴 돼 있고 네 자기네들 물건 뭐 있나 이렇게 나오는데 네 한번 볼까요 보면 마멀레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마멀레이즈는 오렌지 나 그런 감귤과의 거를 잼으로 만든 걸 다 마멀레이즈라 그러고 이거 여기도 프리젤브라고 되어 있죠 프리젤브를 보면은 네 스코틀랜드 이게 스코틀랜드 거니까 자기네들 로컬 딸기로 만든 프리젤브 잼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라즈베리가 있고 네 라즈베리는 산딸기랑 비슷한 거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죠 블랙 커런트가 있고 네 세 가지 베리즈 베리를 다 섞어놓은 게 있고 제가 산 거는 이거죠 블루베리 앤 블랙 커런트 프리젤 네 한번 볼게요 이게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바이온라인으로 가면은 참 네 1.75 이 파운드죠 파운드 이 파운드는 대략적으로 1.75를 이렇게 US 달러로 제가 한번 변환을 해봤더니 얼마더라? 잠깐만요 어 2달러 정도 맞아 이게 한 2달러 정도 되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25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환율로 어 저는 현대에서 5000원 넘게 주고 산 거 같아요 6500원인가? 현대백화점에서 그 정도 주고 샀거든요 어 확대를 해서 볼까요? 네 베지테리언스 돼 있죠 이거 브랜드리 돼 있는데 베지테리언스하고 베지테리언하고 비건하고 이게 아마 하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나는 유제품까지 안 먹는 거고 하나는 유제품은 먹는 거 하나는 유제품까지 먹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코션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코션은 그 유대인들 유대인들도 그 자기네들 그 율법에 따라서 우린 나라에는 유대인이 없으니까 좀 약간 생토하긴 한데 유대인들도 보면 그 이슬람처럼 그 종교 율법에 따라서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가리는 게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고 노은너치라고 돼 있는 거는 어 그 땅콩 알러지 그 알러지라고 하면 뭐라 그러지 아무튼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우리보다 서양에 좀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고성 그 다음에 뭐 설탕 뭐 블루베리 그 다음에 스코티시 블랙 커런트 그런데 어 네 일단 맛은 그렇게 막 되게 달지는 않은데 그냥 홈메이드로 만든 거 같은 느낌이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네 열었어요 뭐 이런 식감이고 한번 건져 볼까요 얘네가 또 아 맞아 얘기하는 게 여기 보면은 네 홀프루트이라고 돼 있죠 홀프루트 메이드 윗 메이드 윗 홀프루트 홀프루트이라고 그러면은 어 온전한 형태로 네 과일이 온전한 형태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동그란 게 있어요 보이죠 이 동그란 하얀 이 동그란 거 이게 작은 블루베리겠죠 블랙베리는 제가 봤을 때 하다가 만들면서 이게 아마 다 으스러진 것 같긴 해요 그 생긴 거가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보면 더 잘 으스러지기 좋게 생겼잖아요 그죠 어 암튼 그래서 보면 아 아니다 이게 블랙 아 이게 블랙 커런트구나 이게 블루베리다 왜냐하면 잠깐만요 한번 같이 볼까요 색깔이 아이고 죄송해요 자세히 보면 이게 좀 더 검은색이고 이게 좀 더 어 좀 붉은기가 나는 게 블루베리인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근데 암튼 이런 정도 많이 달지 않아요 그래서 어 그냥 너무 달지 않은 맛을 어 추구하시면 찾으신다면 네 추천드리고요 어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 대략적으로 얘기를 다 한 것 같네요 네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지만 블랙 커런트가 음 그 유럽 거고 유럽 과일이고 요즘 워낙에 와인이 대중화되고 와인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와인 리뷰도 많이 하는데 맛 표현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암튼 음 얘네 전통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고 어 네 암튼 오늘은 펭귄 펭귄이 네 맥케이스 맥케이스 프리저브 인데 얘네 얘네가 얘기할 땐 그냥 맥 우리는 맥케이잠 이라고 하는 네 스코틀랜드 영국 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럼 안녕할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Have a good one 안녕